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지금은 자 포리투를 가져갔고 상륙주장 헛을 가보았습니다. 한 점을 더 가져가는 두 사람 외웠습니다.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지금. 아 지금 순간적이었습니다. 오재현 선수가. 지금은 인플레이 상황이었어요. 인플레이 상황에서 상대가 잠깐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홈까지 파고 들어왔고 홈을 던졌으면 이미 뒤졌습니다. 고객들은 빠져나가 고재현은 이미 홈을 밟아왔습니다. 홈. 홈에서 홈. 홈. 6대1 통점. 진예수가 일류로 홈을 던지는 사이에 3연전 박경수가 홈으로 들으면서 6대1 통점. 진예수 선수의 느린 홈이. 진예수 선수. 홈으로 방화방에서 돌아가는 박경수. 동점. 만반 투스 타임. 바깥쪽으로 홈을 노립니다 세이브입니다. 박경수가 올 수 있는 다시 한번 홈을 융쳤습니다. 이미 리드가 좀 길었고요.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차우찬 선수가 투구 동작 이전에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태그 안 됐어요. 스나이더도 비켜졌고. 태그 안 됐어요. 박경수의 마지막 동작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나왔습니다. 맞았을 경우에 타구의 속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홈스터로 성공해요. 홈에서 세입입니다. 홈에서 세입. 3루 했던 이동훈이. 3루 했던 이동훈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의표를 지내는데요. 이렇게 안 넘치가 역전을 성공하는 하루아이벨스입니다. 이런 플라이를 보여주나요. 글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